정우영 선수 선수로 분류되었던 선수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함부르카의 포칼 4강전에서 또 선발로 나와서 경기를 또 많이 소화하고 그 다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칼에서도 거의 모든 경기 나왔어요. 포칼에서도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주전으로 뛰면서 포칼 결승 진출을 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사실은 우승 경력이 있어요. 바이렛 미넨에서 한 경기인가 나오고 포칼에도 명단에 한 번 들었어요. 벤치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커리어 이렇게 보면 거기에 분데스리가 우승, 포칼 우승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핵심은 아니었고. 비중이 아예 없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우영 선수가 주전으로서 프라이브 그르크를 결승으로 올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자 리그 기록을 보면 선발로 20번을 뗐고 교체 8번 출전해서 4골 2개 도움이고요. 그리고 포칼컵에서도 3경기 선발 2경기 교체를 출전으로 전경기에 일단 출전을 했습니다. 딱 기록만 봐도 정우영 선수가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많이 나왔고 정우영 선수가 팀 내에서도 9번째인가 8번째로 출전 시간이 많아요. 아 출전 시간이 9번째 정도. 그러면 이제 베스트 11에 포함된다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풀타임은 좀 없었던 것 같은. 그게 이제 정우영 선수의 역할이라서 그런 거예요. 정우영 선수가 28경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 28경기 중에서 선발이 20번 교체가 8번인데 선발로 나왔던 경기 20번이 다 교체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의 한 80분대 그리고 90분을 다 소화해도 거의 추가 시간에는 무조건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정우영 선수가 풀타임을 뛴 적은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나온 상태에서 경기 뛰는 동안 모든 걸 좀 다 쏟아붓는 선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이 정우영 선수의 역할은 보통 이제 저렇게 90분을 못 뛰는 선수들은 보통 마티치나 어제 맨유 리버풀 경기처럼 체력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90분을 소화하기 좀 힘든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뛰잖아요. 정우영 선수는 경기에 나왔을 때 부지런히 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경기에 나왔을 때 에너지를 후반전 막판까지 다 쏟아라. 대신에 후반전 막판에는 널 교체할 거니까 그 전까지는 너가 마음껏 뛰어라. 라는 게 정우영 선수의 역할이에요. 열심히 뛰어라. 그렇죠. 정우영 선수가 원래 플라이 스타일도 워낙 활동량도 많고요. 활동 반경도 넓어요. 그래서 지금 히트맵을 봐도 경기장 전체에 찍혀있죠. 저 정도로 이제 정우영 선수가 정말 많이 뛰면서 팀에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프라이브루크가 중위권 정도 팀이다 보니까 사실은 공격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사실 수비로 내려서 있다 역습으로 가거나 아니면 상대팀이 볼을 잡았을 때 빠르게 압박해서 볼 빼앗고 거기서 득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우영 선수가 프라이브루크가 압박할 때 그리고 역습할 때 가장 빠르게 달려나가는 역할 그리고 압박할 때는 가장 먼저 압박을 시작하는 역할 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프라이브루크에서 주전 선수들끼리만 모아놓고 보면 압박 순위가 팀 내에서 1등이에요. 90분당. 90분당 20.4회군요. 그만큼 이제 정우영 선수의 플레이를 워낙 지금 프라이브루크가 마음에 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정우영 선수의 저렇게 많이 뛰는 역할을 정우영 선수가 지금 잘 수행하면서 팀의 주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히트맵을 보더라도 정말 많은 부분을 뛰어다녔는데 참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에도 능한 선수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프라이브루크의 전술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3백을 해서 3-4-3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4-4-2로 나와요. 그럼 정우영 선수는 최전방인 헬러라는 최전방 공격수가 있어요. 그 선수도 엄청 뛰는 선수예요. 그래서 전방 압박을 이렇게 나눠보면 팀 내에서 1등이 헬러 2등이 정우영. 1등이 정우영. 2등이 헬러. 옆에 두 선수가 압박을 정말 많이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게 헬러 옆에 정우영 선수가 배치되면서 4-4-2로 나왔을 때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하면서 헬러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그럼 정우영 선수가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상대의 수비를 해집어놓는 이런 역할이고 3-4-3 전형으로 나왔을 때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와요. 그냥 토트넘으로 예를 들면 클루셉스키 자리. 그 자리에 나오는데 그때는 왼쪽에 그리포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프라이브르크의 에이스인데 그 선수가 공격을 만들고 앞선에서 헬러가 전방 움직이면서 공간 만들 때 이때 정우영 선수가 오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도 오고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때 그리포나 헬러에게 공간이 나면서 프라이브르크가 득점을 만드는 이런 방식을 지금 프라이브르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의 저 활동량이 프라이브르크에게도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결체가 되는 선수인데 포칼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프라이브르크 이적 이후에 첫 우승을 좀 도전하게 되는데 정우영 선수도 지금 실점도 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점도 최소 실점 3이고요. 특히 이 세트피스 득점 1이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세트피스에서 일단 헬러라는 최전망 공격수 아까 말씀드린 헬러도 세트피스에 강하고요. 3-4-3을 쓸 때 왼쪽에 긴 터가 있고 그 밑에 왼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 슬로터백 이런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이제 도르트문트랑 아주 연결이 자주 되는 선수죠. 지금 이제 거의 이적에 근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인데 그 선수도 세트피스에 아주 능해요. 3-100의 중앙 수비수인 리나르트라는 선수도 세트피스에 너무 강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늘 이제 약팀이 종종 리그에서 정말 이변을 일으킬 때 그러면서 순위가 막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보면 늘 나오는 패턴이나 흐름 중 하나가 세트피스 득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비하다가 한 방 한 방씩 때리고 경기 승리를 가져오는 이런 장면들이 많은데 지금 프라이브루크가 그러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 전체에서 세트피스 득점 1위 그런 팀이죠. 심지어 이제 순위만 봐도 사실은 지금 30경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프라이브루크가 지금 5위예요. 4위 레버쿠젠보다 1점이 적고 3위 라이프치 보다는 3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막판의 결과에 따라서 프라이브루크가 챔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좀 관심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챔스권도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레버쿠젠과 1점 차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챔스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12, 13시즌에 5위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기록 아니겠습니까? 구단 입장에서 가장 좋은 기록이죠. 그때도 이제 슈트라이 감독이었고 슈트라이 감독을 그때부터 프라이브루크가 믿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이번 시즌 그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위치에 와있고 그 중심에 정우영 선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코칼 우승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우영 선수는 사실은 국내 축구 컨텐츠나 그런데 사실은 많이 등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우영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일단 5위권에 지금 있는 팀에서 주전인 선수고 정우영 선수의 팬분들은 정말 이 정우영 선수를 기특하게 생각하는 경우냐면 정우영 선수가 뉴스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투박한 거 그렇죠. 빠른데 이 선수가 빨라요. 그래서 윙어로 시작했어요. 오른쪽 왼쪽 윙어를 다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윙어로 놨더니 바이리미넨에서 판단했던 게 뭐냐면 측면으로 뛰었을 때 코망이나 그나부리처럼 그런 유연한 드리블 능력이나 개인기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바이리미넨에서도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분데스리가에서 뭔가 기술적인 윙어가 되기엔 부족한 선수였던 거죠. 그냥 빠른 선수였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좀 투박한 게 조금 있는 선수니까 그런데 정우영 선수가 자신의 이 활동량 워낙 많이 뛰는 이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이 프라이브르크에 온 이후에는 측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드 스트라이커에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뛰는 게 오히려 팀에게 전방 압박에도 도움이 되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침투도 하고 그렇죠. 침투도 하고 팀에게 공간을 만들고 공간만 내주고 이게 이제 정우영 선수의 장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우영 선수가 이제는 윙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세컨드 스트라이커. 그래서 이 벤투 감독이 정우영 선수를 뽑을 때 윙어로 뽑는 게 아닙니다.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계속 뽑고 있고 출전시킬 때도 조규석 밑이나 황의조 밑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경기를 뛸 때도. 그래서 이제 성희찬이나 손흥민의 자리에 두지 않고 늘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 두고 있는데 그렇게 정우영 선수가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좀 단점을 장점으로 좀 보완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흐름이다. 벤투 감독도 선호하는 유형이다. 그렇죠. 자신의 위치를 바꾼 게 오히려 지금 또 장점이 되고 있어요. 국대에서도. 그래서 벤투 감독이 원래 좀 좋아하는 공격 유형이 뭐냐면 측면에서도 뛰면서 중앙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멀티가 되는 선수. 황희찬 같은 경우도 측면 중앙 뛸 수 있죠. 손흥민도 마찬가지죠. 이재성도 마찬가지죠. 권창운도 마찬가지죠. 조규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중앙 측면 다 뛸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하는데 이 역할에 정우영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분데스리가에서 잘해. 그래서 저는 정우영 선수가 월드컵 명단에 포함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주시거든요. 그럼요. 정우영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이번 시즌 아주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길 멘트 너무 진부한가?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정우영 소식 여기서 좀 줄일 텐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포칼 우승과 프라이브루크가 챔스에 진출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